4X가 하늘을 안았습니다. 사익스는 또 뺏어요. 또 뺏어요. 또 뺏어요. 또 날리며! 이번엔 트위드워크! 불을 끌 수밖에 없는 조동염도 장전 시간밖에 끌 수밖에 없습니다. 사익스 선수는 이거죠. 그래도 날 받고 이런 제모형의 덩크를 하나 해내요. 높은 점프력을 과시했던 키퍼 사익스. 부산 KT의 펠에게 큰 상처를 안기고 있습니다. 아, 점수가 완전히 벌어졌는데요. 이제 그... KT가 항상 문제가 1, 2쿼트는 잘 버티다가 3쿼트에 꽉 무너진단 말이죠. 이제 거기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. 기본이거든요.